글쎄 블록 5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네 오늘이요. 아 그러면 열두 넘어서 두고 싶나요? 네. 열두 넘어서 못하네. 아 사실 2023년에 오늘 일까지랍니다. 아 그쵸. 그렇네. 아니다. 솔직히 말해서 한 2시까지나 함무로 돌릴 생각 있습니다. 진짜 깨고 간다 얘는. 오늘 깨야지 내일 벨로케 한다. 그 마인드 들어갑니다. 아 이거 왜 이렇게 잘 넘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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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살았지? 아니 어떻게 살았지? 한글자막 by 한효정 에알이 야 블로우DG!!! 54플로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